일단 우리팀 원딜이 럭스를 주문 했으니까 럭스를 한 번 할게요 흐으어어 안되지 쳐맞고 가죠 왔다가 와주도 못지웠죠 위에 바이게 있지 귀여워 어 얘 뭐냐 저거 왜 안죽어 죽었다 사모사모 아 안맞았네 아 미안하다 아 아 이게 안맞아요 내가 할게 내가 아 안돼 거기서 이 새끼 잡아 역시 내가 해야 돼 어 한 앱 더 더 더 더 더 더 시범이 안깔아 더 깔아서 잡았잖아 아 이거 내가 줄라 했는데 왜 덫을 안깔아서 죽이는 좀 그렇고 어 뭐야 이거 아니 위에서 나오네 아 딸피긴 하네 용이 딜 존나 잘해준다 잘 들어갔다 아니 저거 뭐야 아 루션 저거 너무 아까운데 어어어 아 모대야 모대야 제발 어어어 야 모대 존나 잘하는데 내가 최근에 본 모대 중에 제일 잘해 내가 최근에 본 모대 중에 제일 잘해 조지 하나만 사게 좀 먹을게요 뭐가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케틀보다 딜량 높아 지금 어 데려갔다 자 이 빠졌죠 고대로 죽습니다 루션 나이스 와 나 모대 카이저 캐리 처음 받아봐 야 원래 안티 캐리이지 캐리 이렇게 셈프가 아닌데 이게 봐봐 내가 에버틸 높다니까 야 풀 없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아 특히 새키 저거 안가고 있는거 봐 리신 저거 아 이레일 너무 잘해주는데 아니 쟤 뭐야 정체가 아니 정글러인데 저런 이렐리아 숙룡도가 가능한가요? 잡아 나이스 돼지새끼도 그렇지 바로 그냥 이레일 디오 마렵네 버스 존나 마렵네 버스 존나 마렵네 라클 바로 해버리기 아 아 아 나이스 하나 데려갔어 그렇지 너 나한테 왜그래 리신 씨X 나도 DRS 팬인데 어? 팬 기르면 안되지 아니 진짜 좀 심하네 아니 나한테 원한이 있나봐요 말이 안돼 아니 리신이 뭐 CS 70억이 쳐먹고 바텀을 계속 오고 있어 무슨 어 어 저 X댄 싸움 아 왜 왜 버렸네 아 오른 아 오른 너무 불쌍해 내가 가려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헤엥 뒤져 이 개의 새X야 나이스 구질구질해 나 나이스 이거지 아니 오른 죽었네 아이고 리신이 죽였구나 아 저 못 잡아? 어 펜치야 너무 들어간다 아 저 못 잡아? 야 이렐리 뭐야? 아니 이렐리 혼자 뭐 한 거야? 아니 미쳤네? 아니 3대1 한 거야? 시비를 하길 잘했네요 또 이렐리아가 시비를 궁 받으면 좋거든요 이런 조합보고 픽 맞추는 것도 실력이지 버스는 아닌듯 버스는 좀 아니죠 아니 브루저가 뭐 레드가 필요해 내가 이거 주잖아 난 필요해 카이팅 하려면 쌈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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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봐야 돼 튕기는 붐에랑 튕기는 붐에랑 나이스 이거지 딜발 잘했다 이게 이래서 레드 먹는 거야 언딜이 야 이레알 존나 잘하네 저거 보고 이레알 했다가 자기가 하면 이제 바로 들어가자마자 뒤짐 근데 내 시비로 궁이 없었더라면 1대3 못했어요 이레알야 이거 팩트임 아 근데 이게 먹기 좋게 됐네 와 이거 안죽었어 아니 이거 안죽었어? 어떤 금아 호소인과는 딸은 진짜 금아급이네요 그만 호소이라니 소소인이라니 아 진짜 이렇게 미는데 안온다고? 와 이거 질있네 아니 어떻게 다 빗나가냐 스킬을 뚜벅이들 상대로 뭐 뭐가 있는데? 아니 시발년이 아 나이스 이거지 아 불긋하이팅 좋았다 아 진짜 잘 버텼다 아 바텀 라인은 어떻게 했지? 일단 1차는 주고 오 아 잠깐만 됐댔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 몇 번을 사냐 딸피로 어 좋아요 바테에 마치 어우 아니 저거 뭐야 이거 내가 ац roads isolate 스 active Peng 어 와 녹았어 아 얘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진거 알잖아 어 안되는거 알면서 구질구질하네 구질구질해 근데 이거 몰라 또 잘못 사면 큰일나거든 뭐하니? 아 힘들었다 진짜 라인저 존나 급해 우리 지금 빨빨리 해야돼 나이스 그래 이거야 아니 이걸 싸워주네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궁 없어 궁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그랬을수도 있다 근데 진짜 한번 오겠다 어어 뭐해 여기도 뭐하냐 얘 나쁘지 않아 하는중 하는중 호호 호호 아 춥다 솔직히 여기도 나는 안맞는다 수준이 이래 하하 하하 안돼요 안돼 안돼 다 들고 있거든 깔끔하네 어머나 어머나 한번 찍어봐 아 아 나 달다 달아 탈론이 생배라 든든하네요 아 이게 맞지 자꾸 내 팀에만 생배 잡아주는거 너무 불구평하잖아 나도 빨아야지 아 니달이 미친놈인가 봐 아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아 빨리 아 나이드 아니 토르가 와준다고 로빙을 나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아 내가 살려줬다 아이고 달다 아 아 난다 아 아 아 일렉궁 좋 쓰레기네 아 뭐야 어 보여요 보여요 W블드 보여요 아 제대로 박았네 레이스 주식 8개 풀람이 삐졌네 근데 불편이긴 하다 생배새끼 지가 똥싸고 삐져버리기 오 캐릭 좋다 야 어 나이스 장난 이상한데요 상태가 어 오케이 살렸어 죽여 그것도 그렇지 아 나 도망갈래 뭐야 제니 못 잡음? 나이스 그렇지 이거지 잡아 내가 먹을게 아 대포 아 서렌 좀 해 이제 존나 부질부질해 우리 팀은 15소년에 존나 잘해주는데 좋았다 오케이 일단 반타자 새벽 1시인데 반타자 당황한 바람 이루니 캐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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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릭 30분 해 일요일 날 한 번에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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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